거기서 정책은 뭐야?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내 모습은 뭔데요? 도시홀로 사는 치과에서? 아니면 범죄 소설에 나온 또 판 연쇄사인가? 영원하면 난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으니까 내일 주말인데 같이 술 한잔할래요?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요? 미치겠네. 수강이네. 한대 갔다 어디든 밖으로 나가야겠다. 긴 새끼야! 영구 지켜버릴거야. 기대드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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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이상해 현저가 지난번에는 대비해서 앞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어? 방피 조심해요 오늘 중요한 사람을 만나기로 해서요 싶은 사람 있으면 죽이고 돌발 행동은 잘 아는데 정씨가 나한테 특별한데 친구들 김만중 성경입니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사진자, 사진자, 사진자 사진자 그 사람 진짜 부정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모자고 그 사람을 모자고 그 사람을 모자고 그 사람을 모자고 그 사람을 모자고 내가 만든 최고의 장면이 그 사람을 살려줄게요 그 사람을 살려줄게요 덕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응? 그 사람의 꿈을 만 rebirth 그녀와 함께 그녀와 함께 그녀와 함께 그녀와 함께 그녀와 함께 그녀와 함께 그 사람의 꿈을